정부가 신축 아파트 하자 사전 점검에 대행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층간 소음과 관련한 바닥 하자 판정 기준도 올 하반기 중 새로 만듭니다. 정부는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 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렌터카 업체가 차량 정기 검사 결과를 고객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고 장사 시설을 갖추지 않은 장례 서비스 업체도 가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제한속도를 시속 25km에서 시속 20km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